배치알립은 번역이 안되구만 하데스는 그렇게 많이 안했는데 집에서는 싸울 수 없음 하데스 거의 다 까먹은 것 같다 특수공격은 적에게 박힌 탄원을 떨어뜨립니다 이제 두개 채워야 되는구나 뭐가 좋으면 편하지 극단적 마감시간 9분 생일에 라가블린을 받은 사람이 있다 아이고 나이데아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뭐가 바뀌었어 데멘테르 새로 추가됐나보네 특수공격이 냉기를 입힙니다 대상이 느려지고 10번 중첩이 가능합니다 겨울이라고 신이 생겼네 마법 무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있으니깐 마법을 좀 쓰자 음 악쌍족근 마법은 직선으로 발사하는 수정을 떨어뜨립니다. 오좋은데 이거 회수하기도 너무 편하다 패스하기 너무 좋은데 망치 배후공격이 200% 피해를 가합니다 특수공격은 한번 더 공격하지만 밀어내지 않습니다 공격은 꿰뚫는 파도를 발사하여 20피해를 입힙니다 done and done 흠 구석탱이에서 싸우는 게 좋겠구만 아야 22댈 또잉 또잉 지옥폭탄을 던집니다 극혐 어둠 좀 더 줘봐요 중매 받아도 상관 없을 것 같네 야 중매 이거 좀 쎘네 아 근데 괜찮아 이 정도네 되게 쉬운 페널티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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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이 강해지며 지명타가 15%입니다. 자, 마법 또는 특수공격을 유도탄 그러면 마법 쓰면 유도탄 계속 나가네 아! 한번만 나가네 그러면은 별로 어울리는 능력은 아니구나 카오스가 진짜 혼란하게 만들었어 본본 그 자칫 열쇠액은 다 못했으니까 열쇠 찍지 아이씨 야 내가 이길거야 깜치지마 카오스 졌는데? 아닌가? 아니구나? 잘못 봤는데 플레이어 이름 까먹었어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갖다니 80일 괜찮나요? 이정도면 돈밖에 없어? 버린다 저게는 공격이야 쩝쩝쩝 그런 것입니다 쩝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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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쩝쩝쩝쩝 쩝쩝쩝 쩝쩝쩝 마법 딜 증가 같은 거 좀 더 찍어야 쓰겄네 성류를 먹든가 상점 한 번 갈 걸 그랬다 4분이면 충분히 잡지 롤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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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패턴 까먹었어 예패턴 까먹었어 너브 오래 안해서 패턴 까먹었어 마법 딜 마법 딜 티타 래피 속도 제한 거니까 은근이 빡신해 내가 뭐 끼고 있냐 피해를 입지 않고 클리어 할 때마다 공격력을 얻습니다 음 아무튼 희귀 등급이 상승됩니다 돈 안보이는구나 여기 있으면 시간도 안보이겠다 이것도 패치 때 추가됐나보네 10.5% 10% 정도면 든든한가 10%aient 10% Legends 10% 크리스마스 menorkil honey 2%랑 10%랑 10%랑 피해를 20% 확률로 회피합니다. 뭐야 20%면 개쩌된 거 아님? 특수 공격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20%래. 아 시간 왜 흐르냐 잠깐만 시간 멈춰줘. 시간 왜 흘러. 왜 mp신줄. 안 돼. 피경에서. 아이 너무 오래되니까 그랬더니 기억이 안된거야. 아 왜 그걸 맞아. 아이템인 줄 알았나. 아이 깼으면 시간 멈춰줘야 되는거 아님? 아니라구요? 내가 빨리. 생명의 정수 상향됐나. 되게 많이 차는데. 원래 저렇게 많이 찼나. 아니 방금 힐받고 왔던데. 아니 방금 힐받고 왔던데. 빨리 움직이는 애들한테 마법이 너무 약. 근데 구석에다가 깔면은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폭판에서 싸우면 되는데. 더 이상. 더 이상. 그리고 또 더 이상. 앗 뜨거워. 뜨거워서 퍼펙트 안되겠다. 음? 삼교선 저거 볼 때도 시간 가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저거 볼 수 있어 저거 볼 수 있어 흐앗 타임어택이랑 퍼텍트랑 되게 아팠는데 흐앗 흠 아스 흐앗 공격이 강해지고 치명타를 가합니다 마법은 유도탄을 발사하며 교체다 교체 어차피 보스이드라니까 빔이 낫지 않을까 하긴 마법 칼 쓸려면 이게 낫겠지 그리고 지금 아르테미스 유도탄 퍽도 있으니까 다 꾸는게 낫겠지 아이 저 저렇게 아래기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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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나 죽어라 아아 난 맞았다 유도탄 편안하네 성류 좀 사먹자 특수 공격이 더 강해지며 냉기를 입힙니다 이제 이거는 끼고 있는데 마법은 요구하자 이거 유도탄 무적상태인 이들한테 박히는거 아냐 아아악 그걸 받네 아야 하하 너무 욕심불렀다 밑으로 피웠어야 했는데 위로 피웠어 딜 더 넣으려고 아임 엠티 난 피웠어 아야 히드라 히드라 좀 양 해졌어요 히드라 너무 지루하긴 했지 뭐임 샌드위치 어디간 서브웨이 어디갔어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서브웨이 생각하면서 몇대 맞아도 되겠을 생각인데 흠 흠 흠 흠 흠 이거 이제 흠 흠 흠 흠 혼돈의 문 하이디스 하이디스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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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이거 할까 이거 할까 탄환 증가가 낫지 않을까 아닌가? 이게 낫나? 3개에서 4개 되는거랑 뭐 비슷하지 않을까? 피해가 더 낫겠네 33%면은 한발 세발 쏘면은 한발 더 쏜 기분이니까 요거랑 똑같은거 아닐까? 방패병 이딴거 나오면 빡치긴 하겠다 여기 방패병 극혐지지 아직 돌진차단같은게 없네요 하이디스 마법 피해진가? 돈 함부로 쓰는거 같애 마법 연수하자 연수 쓰라고 전패병 헉 아임 엠티 아니 아임 엠티가 왜 난 비어있어서 난 업소로 바뀌었지 아싸 자동복귀 상점 가야지 전차 벽에 꼬라 바뀌어야 되요 특수 공격이 강해지며 20% 영율로 치명타를 가합니다 적에게 박힌 마나가 떨어질 때 적이 피해를 입습니다 마법 잘 뜬다 와 자동사냥 아레스 아레스 한그라맨 활쟁이 창.. 창쟁이 불어 관통상 아씨 너무 많이 맞았는데 아 뭐해? 시간 낭비하면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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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없으세요 아르템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워트 레아미 어? 두 개 개꿀 이거 누가 더 쉬워요? 뭐 고르는 게 낫지? 아르테미스랑 데메테르 데메테르 살벌해요 한 번 겪어볼까? 아싸! 최대 탄환 플러스 3 야 미친거 아냐? 개잘 뜨네 그대 방패병인 넌 못 지나간다 한 이 정도면은 퍼펙트 노려서 공격력 더 뛰어볼 만한데 모든 회복량이 강해집니다 모든 회복량이 강해집니다 마법을 치자자한테 근처의 적에게 냉기를 입힙니다 아이스 콜드 아이스 콜드 얼음 감기 돌치는 공격은 피해를 공격은 큰 가르기로 찌르기는 치명타를 다 필요 없네 헤르메스 헤르메스 자동시전 이런거 녹음해볼거 같은데 내가 상점이 아니었어? 상점이 아니었어? 참 참 신EE 참 참 참 참 아 이걸 만들어야 돼 땡큐 땡큐 야 저거 때려 야 저거 때려 와 치명상 데미지 쓰는거 봐 아이 치명상이네 저거 뭐냐 관통상인가 보석 뺄때 데미지 겁나 쎄는데 아이고 아이 쿨링님 감사합니다 미션 완료 스킬 겁나 잘 떴슴 저거나 찾으러 가자 아 이것도 시간제한이나 나 풀파밍해서 더 쓸게임하고 싶은데 구분충구분하겠지 풀파밍해도 아 이거는 풀파밍 해야지 해피하데스 각인분 하데스 킬까지 구분 충분하지 않나 구분이라 시간이 감이 잘 안오는데 처음 벌어봐서 잘 풀렸을때 딜뽕 느껴봐야죠 한삭 어 사서 너무 잘하는 것 깜짝이야 아으 이거 방사수는 애들 패턴 들었네 쟤들 뒤로 넘어가야 되나 야 해독쇠 어딨어 여기가 마지막 배비라 그런가 어렵긴 어렵네 거의 복귀 유저 이벤트인데 아데스 겨울받이 이벤트 아데스를 복귀하이트된거야 함께 즐겨보자 미워도 다시 한번 야 안맞고 있어 유도라며 전원 플러스 7 혈석 증정 마법 데미지에 올리는게 제일 낫겠지 관통상보다 수색탄원이 낫지 않을까 관통상이 데미지 자체는 더 높긴 한데 빨리 애들 잡고 회수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6분이면은 파밍 아이고 아 크로리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 꼬마고실면 안될까요 나중에 말좀 해주세요 아 퍼펙트에서 저거 받았었는데 마법인 오픈 피어를 입힙니다 아 괜히 사나 안사도 깰 것 같은데 진짜 자동사냥해버리네 여기는 나비 안받아요 타밍소음트 하자 6분이나 남았네 장비 잘 떴는데 꿀이나 덧다이잖아 어이씨 공격 들어오는지 마댐즌 와아 쟤 이렇게 쉽게 잡은적 처음이야 맨날 개고생하면서 잡았네 공격은 파멸을 가합니다 돌진은 칼날 균이어를 생성합니다 다음에 들어가고나면은 자꾸 황금알갈이가 눈에 깔핀듯이 들어가기 전엔 차량 보였는데 다음에 들어가고나면은 그때 보였는데 다음에 들어가고나면은 그때 보였는데 들어가고나 퍼센테이지 더 올라가나? 아 맞아 그렇습니다. 적으로부터 피해를 입으면 피해를 입히고 앙커를 입힙니다. 퀘스트도 달려있으니까 적어봤자. 마법연사. 젠장. 이속 증가. 댕댕이 밥 먹어. 캐러베로스 배고픔. 아니 배부름. 없으세요. 4분이면 잡겠지. 애완견 밥주는 게임. 제 뒤돌았을 때 너브와 수고같은. 하려던 일이나 하시죠. 망토 많으신가봐요. 4분. 계속 태륜. 페이즈당 2분. 아 이걸 맞네. 아 이펙트 때문에 잘 안보여. 서리 이펙트 좀 작게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진짜 안보여. 2분에 기본 cray다. 어떻게 되겠지? 1분. 와 와 와 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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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데스 오저프 어쩌다 어쩌다 피할 길이 없습니까? 예스 아이템이 너무 잘 떴다 전설 두개 영웅 두개 미쳤다 미쳤어 뭐해요 왜 누를 수 있어 아 이김 스샷용 남은걸로 둠 더 주는구나 시험 피할 길이 없습니까? 아 탈출은 없었다 아 왜 피할 길이 없습니까? 왈도채 같아서 좋은데 이건 이긴거라고 치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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